안녕하세요. 미주탐구생활이시라입니다. 알루미늄 생산기업 알코아가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알코아의 실적을 리뷰해보면서 현대지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인포스닥 데일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포스닥 데일리 홈페이지 미주대 한주기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브라질과 호주에서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알루미늄 선적이 전부기 대비 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순손실이 3억 7천 4백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적자 기조가 이어졌고요. 주당 순손실도 2.1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확대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소비 둔화, 수요 부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주가 역시 부진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어닝 쇼크 실적은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일단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했던 게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알코아가 제시한 가이던스에 따르면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알루미늄 가격의 불안감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헤쳐나갈 그런 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올 한 해 선정량은 지난해 제시했던 가이던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소폭 못 미치는 수치였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원래 예상치가 265만 톤 이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250에서 260만 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죠. 우리 같은 입장에서. 그렇죠. 실제로 경영진도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도 오차가 되게 오차범위 안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됐든 4분기 부진이 일단 이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못할 것 같다 정도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알루미늄 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좀 전망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오를 거라고 전망한다는 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언젠가는 오르겠죠.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오를 텐데 그 시점에 대해서가 좀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유럽이랑 중국에서 알루미늄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면서 가격이 올해 안에 톤당 3125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원래 제시한 전망치가 2500달러 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을 한 거죠. 이게 다 시장의 지금 분위기를 그대로 녹인 것 같아요. 유럽도 생각보다 경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생각보다 리오프닝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요즘 시장의 컨센서스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정말 입장과 의견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이 상품 가격에 키를 쥐고 있는 건 중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어떻게 인프라 투자가 나올 것이며 정말 수요가 얼마나 강하게 높아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 헷갈리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지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연준이 또 금리를 그만 올린다고 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또 폭락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알루미늄 가격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4천 달러선은 위협할 정도로 치솟았다가 이제 유럽의 에너지 위기, 경기 둔화 그러면서 2천 달러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작년 연말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그리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추가 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천연가스 러시아산 가스로 만들어진 모든 상품과 관련된 모든 걸 이제 제재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런 알코아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지만 추가 하락은 없지 않을까. 그 정도의 관점으로 하방 지지력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관점 유지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현대제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제철의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현대차증권 자료를 보니까요. 4분기 매출액은 5조 1,809억 원, 영업 손실은 198억 원으로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알코아와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적자까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고정 비용 상승,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포항 공장이 또 복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서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업 여파, 화물연대 파업 이런 것들이 한창 이슈였잖아요. 철강업종에게 안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생산과 판매량이 정상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파업 리스크 한창 당시에는 몇억 원의 손실이 쌓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젠 그래도 해소가 됐잖아요. 올해 1분기의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현대차증권에서도 올해 1분기부터 판매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파업 이슈도 해소되면서 영업이익이 2,694억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철강시황에서 가격 하반경 직성이 확인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바오스틸이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추가 가격 인상을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철강 가격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안에서 부동산 경기도 좀 안 좋고 여전히 도전적인 환경임은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2분기 정도 되면 이제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수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일단은 올해 1분기 실적이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판매량도 회복되고 포항공장 복구 비용 기저효과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환율이 안정화되고 투입 원가가 떨어지면서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만큼 할인도가 높다는 거겠죠. 지금 뭐 0.2배 PBR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주가 역시 이렇게 고리 깊으면 산이 높을 수 있다는 반등 탄력이 강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내에서는 계속 건설 쪽에 조금씩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그게 물론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찰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하이투자증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주가가 PBR 0.2배 수준인데요. 달러가 이제 약세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매크로 변수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키를 잡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가 전환되는 국면에서 뭔가 계속 부정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여기까지 끌어내렸는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알코아와 현대제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이 키를 잡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실을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